우리 아이 영어 교육 어떻게 하고 계세요? 책과 함께하는 영어 학습의 시작! 즐거운 온라인 학습으로 쌓이는 독서 습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온라인 리딩 프로그램 참빛 북클럽을 소개합니다. 영어책 읽기와 독후 학습을 한 번에! 문장을 읽으며 뜻을 이해하고 퀴즈를 풀며 독해력을 높여요. 이해력은 물론 사고력도 쑥쑥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시라고요? 인공지능 AI 레벨 테스트로 아이의 영어 실력을 체크하고 북클럽 전담 코칭 선생님이 함께하면 더욱 즐겁답니다. 우리 아이 맞춤형 영어 교육! 나만의 영어 독서 선생님 참빛 북클럽이 함께합니다. 독서 선생님 promoting